여러분들 제가 어제 진짜 거짓말 어제였나 어제 모레인가 나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 주작 뭐 주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구요 나 어제 진짜 하루종일 잤고 저녁 6시 일어났는데도 아파가지고 주사 맞으러 갔어요 절대 깨병 아닙니다 저 웬만하면 아프다는 소리 잘 안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롤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 궁뎅이 주사 맞고 4시간 또 잤어요 잠 거의 한 열다흔 시간 잤고 병원 갔다가 또 4시간 잤는데 그때 궁뎅이 주사 맞으니까 괜찮더라구요 근데 잠이 안오잖아 잠이 많이 자가지고 그래서 롤했지 나는 나는 깨병 같은 거 안 부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미친새끼들아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우리 꼬대 형님과 희도 형님이 내 방을 먹고 달리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뭐 할 거냐면 일단 컨텐츠 준비한 거 있구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왜 늦었냐 제가 포맷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한 6시나 7시 켜가지고 이제 11시쯤에 제가 오늘 잘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장비 다 이거 세팅 다 해놨어요 이걸로 오디오 가이드 오디오 오디오랑 그 다음에 이거 핀마이크 핀마이크 리얼 사운드 부파 제가 할겁니다 이거 돈주고 이거 존나 비싼거 이거 2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거 200만원짜리인데 이거랑 5카로 다 설정 다 해놨거든요 일단 좀 여러가지 좀 하다가 여러분들 또 새벽에 이제 돼지새끼들이 아아 아아 정말로 나이도 분이다 형님 철국에 형님 형님 원하는 거 있으신가요 형님 원하는 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우리 또 971029 형님 와 잠시만요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형님 철국 보고 싶었다고 또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원하는 거 있으시면 다 하도록 할게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철국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어때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안 아플게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자 내가 울렸다 이 새끼들아 얘들아 추경은 어차피 30일날 아 카카오톡 대형님 백고개 감사드립니다 백고개 감사드립니다 백고개 감사드립니다 백고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나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추경은 어차피 30일날 시작이기 때문에요 30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28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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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찍어드릴게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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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안찍으면 저는 개새끼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내일 무조건 찍어드릴게요 내일 무조건 찍어드릴게요 내일 무조건 찍어드릴게요 내일 무조건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닥치세요 자 닥치세요 자 닥치세요 자 추정같이 거창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원래 개새끼 맞구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일요일인데 예 내일 또 학교 가는 날 회사 가는 날 예 쉬시면서 침대에서 절구만을 보세요 아니겠죠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오늘 제가 10만 찍는 컨텐츠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 다음주로 미뤄졌어요 다음주로 미뤄졌어요 무조건 10만 찍습니다 무조건 못찍으면 저 그냥 방송 줘볼게요 10만은 내가 볼 때 그냥 홀등하게 넘습니다 근데 이제 15만을 찍느냐 못찍느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만 명 일단 무조건 찍어요 내가 볼 때 10만 명에서 15만 명 그 사이 그 사이 1000 permanency 꿦에 우아 우아 우리 itelummer 슬탈아 정말 대단한 방식이에요 설탈아 고맙다 진짜 아 우리 설타린 또 곰에 들어가야되나 설타린아 한만 더 쏴봐 예 한만 더 써보세요 개색이요 한만 더 써보세요 한만 더 써면 바로 곰에 줄게 설타린아 설타린아 한만 더 써봐 개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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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써봐 한 번 더 써봐 만약에 저 새끼 한 번 더 쏘잖아요 그럼 바로 구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설타린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오늘 제가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저세상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거의 4일동안 목요일까지 한국에 못 들어와요 저는 오늘부터 자유의 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당시 그날 그날부터 여캠 바로 여기가 아닌 바로 저희 집 거기 침대도 넓고 집도 크고 거기에서 여캠을 데려와서 바로 바로 불륜각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불륜각 한 번 잡을게요 불륜각 요새 안 잡았거든요 여캠 일단은 존나 세금 박근한 여캠 불러가지고 바로 불륜각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런 저급한 단어는 쓰지 마세요 저의 아빠입니다 한겹 해노럭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여자가 두 명 온다 그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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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손님 바로 불고추 형님 바로 부르면서 바로 2대2 2대2 숨어빵까지 깔끔하게 바로 재미나게 바로 한 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재미나게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컴온 컴온 짜켓 컴온 어 컴온 컴온 어 컴온 컴온 세이버 짜켓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여러가지 좀 한 다음에 오늘 새로운 컨텐츠 수집 네 솔직히 나 솔직히 떨려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컨텐츠 했을 때 존막 존막 라든지 존나 존나 레전드 둘 중에 하나에요 왜냐면 애들은 새로운 거에 민감해 존노잼 아니면 족구잼인데 일단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새로운 컨텐츠 예? 아시겠죠 리얼 사운드 부파 아니 리니지는 그냥 하는 거고요 리니지도 할 거예요 만약에 데리러시 오면 오늘 여러 가지 할 거기 때문에 리니지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데리러시 이런 거 문의하실 분들 왜 지래요 검상운용 톡 다이아 있는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바로 데리러시 해 드립니다 무조건 띄어 드립니다 데리러시 와아!!!! 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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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타라!!! 우리 설타리!!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우리 설타리 바로 고메 드릴게요 여러분들 2천개째 우리 설타리 우리 설타리 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시발 우리 설타리 우리 설타리 꼬냥이 감격 주지 말라고 아가리 아가리 바로 아가리 때리면서 바로 설타리 바로 곰에 그냥 잘렸고 닥치세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타리 설타리도 고맙고 꼬냥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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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냥이 형님이 설타리 싫어하는구나 알아서 안드릴께요 한겹뱅그릇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설타리 뭐 쟤는 근데 고맙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네요 아아 우리 설타리가 우리도 설타리가 우리도 설타리가 우리도 설타리가 우리도 설타리가 아아 그러면 바로 고맙 드릴께요 자 우리 설타리 고맙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개 샀어요 얘들아 두자 불쌍하잖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불쌍해요 주도록 할게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타리 형님 쟤 내가 볼 때 월급 뽑고 쓴거야 얘들아 뭐야 아이들 아이들 허허? 야 저새끼 아이들 뭐였지? 잠시만요 할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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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야돼 이거 줘야돼 자 이거 줄께요 오케이 혈살아 혈살아 고맙다 진짜 앞으로 좀 이제 너무 시청자 앞으로 끌지 말고 우리 시청자 형님들한테 잘해줘 알겠지 우리 시청자 형님들한테 잘해줘 앞으로 담배 진짜 이거 피고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마음먹은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철구씨 저는 철구씨 방송 다 좋은데 가래칩 맺는거랑 담배피면서 이제 담배필때마다 방송 흐름끈치고 오는게 너무 싫어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막단피고 오늘 방송 끊을 때까지는 담배를 좀 안피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이제 막담이야 아 진짜로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컨텐츠 여러가지 할건데 첫 컨텐츠는 그거 하도록 할게요 첫 컨텐츠는 일단 상대모사의 달인을 찾아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리얼 사운드 부파 그 다음에 리니지 대리러쉬 그 다음에 새벽에는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롤 꺼지세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닥치세요 롤은 안해요 상금 진짜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20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추천과 지그참기 좀 해주세요 만약에 진짜 똑같다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적은 대출하도록 할게요 자 초록은 너무 지겨워 이것도 좀 2주마다 한 번씩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초록 같은 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조회수가 완전 달달합니다 진짜 달달해요 근데 초록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스크림은 제가 다음주에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 족같은 노래 자 가도록 할게요 자 다 준비해놨어요 자 비범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게요 반제철고예요 잠시만요 조회전 이런 이거 이거 진짜 후방주행